옛날 그 깊은 산속 하늘과 맞닿은 곳에 그 검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. 이 호랑이는 그 일반 호랑이와는 그 많이 달랐습니다. 한 가난한 그 나무꾼이 그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 길을 잃고 맙니다. 그 나무꾼은 그 온종일 그 길을 헤매게 되는데요. 배고픔과 그 추위 속에 그 시달리게 되고 더 이상 그 거를 그 힘조차 없었습니다. 그 중간 그 나무꾼 앞에 그 엄청난 그 크게 이 검은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이죠. 그는 그 호랑이의 그 눈빛에 그 압두되어서 그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이때 그 호랑이는 그를 그 해치지는 않았습니다. 해치는 대신에 그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서 그 길을 안내했던 것이죠. 나무꾼이 그 힘겹게 일어나서 그 호랑이를 따라가니 마침내 그 산속 깊은 그 동굴에 그 도착을 하게 됩니다. 동굴에는 그 커다란 그 연못이 있었고요. 그 연못 속에는 그 맑고 깨끗한 그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. 호랑이는 그 나무꾼에게 그 연못 속에서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라고 말을 했고요. 나무꾼이 그 주저하면서 그 물을 조금 마시는 순간에 그 나무꾼의 그 몸이 놀라울 만큼 그 가벼워졌습니다. 몸 속 그 깊은 곳에서 그 따뜻한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. 그때 그 호랑이가 말을 했습니다. 이 물은 그 하늘의 재물이다. 너는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있으니 오늘부터 너에게 그 재물의 운이 따를 것이다. 단 이 재물은 너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. 이런 말을 그 한 것입니다. 나무꾼은 그 후로 그 마을로 돌아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항상 이 검은 호랑이의 말을 기억을 하면서 자신의 그 부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무꾼은 이 검은 호랑이의 그 복을 받은 자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게 되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 검은 호랑이 날은 우리가 그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시선을 보낼 때 그리고 따뜻하게 그 손을 건넬 때 우리에게 그 큰 돈복이 터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그 전해지는 걸 보면 이 검은 호랑이 날에 우리가 그 베푼 작은 그 적선이 큰 그 돈복의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그 복을 불러들이는 날이면 그 틀림없다는 것이죠.